무창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무창포에 왔습니다 서해권의 첫 광어 다운시앗 선사 타러 왔는데 당연히 껌모로 타러 왔죠 5월 5일 어리날인데 껌모 선장이 아들내미도 데려오라고 해서 같이 무임승선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조항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제가 사리였거든요 오늘이 칠물입니다 그믐이고 껌모 조선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 아들 나와 어 어 그래? 이따가 자 껌모어 처럼 하겠습니다 아빠가 자리잡아줄게 응 껌모어 처럼합니다 좌형 낚싯대 조심하세요 불로리 위안 낚싯대 저기 낚싯대 낚싯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백길이 지나가다가 걸릴 수도 있잖아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꼬모야 들어가 잔다 어 들어가자 아들 우와 해무가 꽤네요 오늘 근데 되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야 자 오늘은 30호 통일입니다 일단 50 낮은 데서는 뭐 20포쯤 됩니다 자 오늘 자 파이팅 한번 할게요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우린 잠자는 시간하고 체비할 시간을 바꿨소 어우 법주도 3주보다 더 좋은건데 진짜 아빠가 챙겨줄게요 해주게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님께 인사드리고 아들 자 저도 드래곤필 있는거 싹 다 해볼까요 아들 아빠 여기 이 자리에 있을게 뭐 있으면 어 어 11을 4,5호 해야 되죠 네 4,5호 그리고 추 추 이거? 응 자 아들 사무자님 드리고 배호 잘 꼬모호에 사무자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사무자님 모시고 처음 타봤습니다 오늘 근데 확실히 사무자님 계신 배하고 아닌 배하고 많은 차이가 나죠 이 광어다운 샷이 한번 무당탕쿵탕하고 한번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아예 초심이신 분들 세 분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껌모선자님이 든든하실겁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자 오늘 장비의 스펙은 그렇습니다 묻지마로드 632 이번에 드래곤 튜닝한거 그 릴 가져왔고 합사는 제가 좀 잘못 구매하긴 했는데 딱 버릴순 없으니까 막합사 사압 막합사 원점 8억 처음에 진입하실 때 선상낚시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장비를 다 맞춰놓고 하시는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초보 때부터 중국투자하지마라 하고 중국급 이상 이렇게 추천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처음부터 좋은 장비로 하시면 이게 좋은 장비인지 뭐가 단점인지 초보 때 초심 때 알아가면서 배워야 될 금쪽같은 경험을 겪으실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요 물론 장비가 모든걸 다 말해주는건 아니지만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비를 맞추는 재미도 하나씩 알아가시고 저는 그런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원투도 똑같아요 저희의 목표는 오늘 1인당 한 마리씩 이상 아들 잘 배웠어? 응 와 선생님이 자상하게 알려주시네 그러면 아들이 핑크를 했으니까 저는 뭘 해볼까 워터맨로? 자 바람은 좋은데요 지금 물이 제대로 안갑니다 저 한 15분정도 이동하겠습니다 안가니까 바로 이동한다고 하네요 어 이제 이동하면 가면 어 오케이 그렇게 핸들에 감아놔 추를 이렇게 감는게 아니고 아들 어 봐봐 이렇게 해서 이 줄을 맞춘 다음에 다시 탁 하면 이게 안클리겠지? 여기다 이렇게 한 바퀴 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긴장감이 있지 않아? 어 약간 있어 어 아까 약감본거 난 지금 놀아 어 그랬어? 어 자 드랙 조정이 미세하게 되게 자 됐습니다 아 오늘은 드랙 건드리지 않겠어 아들 풀러 이제 어 삐 소리나면 하는거야 자 그렇지 놓고 어 어 어 잘하는데 어 어 어 어 어 흐흐흐흫 자 사부장님이 다 케어해 주십니다 저 후미쪽에도 초심이신 분들 좀 모셨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케어해 주시네요 라이프질이 퍽 오면요 오 한 2초 히트 히트 3초정도 네 히트 2초 3초정도 이따가 아 쇼파 히트는 와나봐 광호도 오 샀자는데 이따 컷 어 괜찮아 사이즈 사부장님 몸 색깔이 뭐에요? 핑크요 핑크 핑크 예 어 핑크 첫 광어 나왔습니다 핑크 핑크 자 바로 바꿔야죠 핑크 아들 핑크 잘 자랐네 네 포인트가 되게 좋은데 바닥도 되게 좋고 올해 첫 광어 히트 하시는걸 보고 시작합니다 아들하고 또 같이 오니까 이게 또 느낌이 다르네 어 사이즈 좋아 크다 오 아들 아들도 한마리 잡게 될거야 형님 오 자야 오 오 자야 오 자 처음부터 50 아들 할 수 있어 아니다 이거 또 오함 잘못 끼웠다고 혼나는거 아니야? 헤헤 포핵 아이 나 이거 잘 안되지 빨리 보여주지 말고 얼른 얼른 집어넣어야지 아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들 두 손으로 해 다운 샷은 추가 무거워서 한손으로 하면 되게 나중에 팔이 아파 너무 팔 안아픈데? 아 해봐 아들 오늘 8시가 넘게 해야 돼 지금은 안아파도 두 손으로 해야 돼 바닥에 안 찍혔어? 너무 들었나 봐 너무 들면 안 돼 가끔 바닥에 달 정도로 살짝만 들어야 돼 아까 우럭이나 놀래면 선장님은 우럭 싫어해 우럭 잡으면 막 뭐라고 해 아빠 방으로 퇴근 쳐? 아니 턱하고 쳐 바닥에 있는 물고기 중에 입질이 제일 시원하게 들어와 진짜 오랜만에 광따 100만 년 만에 자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깜짝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잡으시는 광어 조사님께 웜 뽕떨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는 분께 말씀드려요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탈봉이 아들이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꼭 당첨되시길 야 지금 잡은 거 소용없어 엄마 다섯 번째 잡아야지 어 그래 마인드 좋아 3,4일 전에 얘기했더니 들떠가지고 지 소원 우럭 한 마리 잡는 거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 소원은 광어로 바뀌었습니다 야 가만히 집중해야지 막 이렇게 바라면 안 돼 이겸교 스타일이야 다시 들어갈게요 살짝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아 포인트가 자 오늘은 되도록 이런 지형의 바닥을 많이 다닐 겁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저 외원도나 화사도 이런 데 보다 아직 소원은 안 올렀던데 거기 아직 소원은 많이 올렀습니다 네 어제 깻잎 사이즈도 물론 있긴 한데 아 이것보다는 40도 출반되는 했더니 오 지금 차수 나온 것도 사이즈 되게 좋네 50일 예 아 얼른 수정해야지 이거 건물 보면 또 뭐라고 하지 아들 높이가 조금씩 변한다 바닥은 계속 읽어야 돼? 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아냐? 어 아 아 뭐지? 보면 뭔가 상관데? 아 바닥이야 바닥 네 아 아 이건 크기는 재미있어 살짝 아 아 맨날 아빠한테 수풍에 살았는데 야 진짜인 줄 알아 지금 자 조금 저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 스나이퍼 북돌 물탈 줄 알았더니 전혀 안타네요 바닥 찍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30호 33호 40호 이렇게 있습니다 선상용도 언제? 지금? 언제? 지금? 어 그래 알았어 자식이 포인트 세 번 흘렸는데 벌써 다리 아프다고 들어가려고 하네 저 오늘 서로 같이 화이팅 해주기로 했는데 자식이 아직은 들컸나 네 그렇더라구요 애기랑 낚시 한 번 왔었는데 아 오래 못 버티 아 히트? 와 또 잡으셨어 아니 같은 핑크인데 왜 핑크가 따로 계셨네 이야 참나 강움만 두 마리 잡으시네 이야 아빠 저기 잡으셨어 거만 마 니가 들어가니까 잡으신거야 어? 니가 들어가니까 잡으셨어 아들 열심히 해야돼 지금이라도 해도 돼? 어 나 근데 아까는 다리가 달라 아들 이런걸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해 대신에 누구 지나다니실 때는 바로바로 일어나서 피해드리고 아 10cm 작네 맨 뒤에 히트 잘 나오네 맨 뒤에 또 히트 아들 우리도 잡자 나도 잡고 있었어 아니 이게 웜이 아니야 이 웜이 아니야 이 웜이 아니야 이 웜이 아니야 너무 깊게 박으니까 밀렸죠 오케이 오케이 어우 이번에 잘 됐어 약간 조금 끼긴 했지만 햇볕도 잘 찌고 좋아 아주 또 히트요 또 히트요? 어허 또 히트인가 왜 자 현재 현재 4마리 자 2번입니다 2번에 2벤대요 아 그러네 그럼 다섯번째 아들 이번에 잡으면 봉돌이랑 모험주진대 돼 자 또 엿증 올라가네요 미끌림 조심하시고 정신없어요 지금? 열을 타고 놓는건 쟤 특기인데 근데 특기기만 해 걸렸어 이런식 에이 뜯겼어 롯터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55 이벤트 한 번 하자 다음건 55 오호 사무장님 센스 좋아 오늘 5월 5일이니까 그렇지 자 갑시다 55 55 뭔데? 정확한 55 대면 무려 수석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쏘네 땡골을 거시지 못해 하하하하하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 그러게요 하하하하하하 5월 5일이니까 55 오늘 오늘도 꽤 나올거 같은데 잡으신분들만 계속 잡고 계십니다 아니 전 왜 안나오지 자 돌고 돌아서 다시 핑크 챱이 하나 뜯겼고 저는 사실 우럭터가 되게 좋거든요 여타고 넘으면 짜릿한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자 단차는 50 물 잘 간다 잡고 왔어? 물옥 같아 물옥 같아 물옥 같아 물옥 오 광어 아 그럴 줄 알았어 하하하하 야 뽕좀 줘 어? 으이씨 아 우럭 나왔어요 이벤트 지났어요 아 저런씨 아까 흐릴때였어요? 저거 항상 그러더라구요 아니 아빠 이거 챔질 안한다고 막 혼나가지고 엄청나게 챔질했거든 광원줄 알고 이야 뭐 포인트인가? 배들 왜이렇게 많아 자 아들 화이팅 화이팅 손태여 손태여 잠깐 잠깐 이거 장갑 좀 채워 장갑 어 그렇지 낚시할때 너플너플거린거 있으면 위험해 어 이제 잘하는데 자 물색이 쪼끔 탁하네요 자 일트 중간 우연 중간 광원가요? 아 놀래미네 나한테는 나왔네 아들 놀래미도 나온다 놀래미도 잡자 우럭도 잡았는데 화이팅 화이팅 제가 먼저 잡았는데 제가 먼저 잡았는데 광원 아빠 광원 나 있잖아 어 내가 먼저 잡으면 어 게임기 때 침 사줘 엄마 저거 뭐야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해 그게 내기야? 아니야 뭐 엄마한테 얘기해 아니 아빠가 사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 내기는 사무자님께서 제안하신거기 때문에 어 아빠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 아빠 왜 안 돼 안 돼 아빠 아 페이트 광호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광호야 아들도 군벌하선 세우라 몸을 잘 세우고 해서 잠시 좀 세워둬 여기가 무슨 섬이라고 하던데 섬치기하네요 섬치기라 단차를 조금 올릴걸 그랬나 아들 잘하면 우럭 나온다 어? 섬 가까이 붙이면 우럭도 나와 우럭도 나와 어? 자 바닥 걷힙니다 섬태형 바닥 끌고 다니면 안돼 어? 들고 다녀야돼 나도 알아둘나 어 여기 바닥 굉장히 거칠어 아 아 하하하하 왜 이리 هل 푸킹이야 산초 이따 챘거든? 형아는 살살 채는겨 야 챔질 안 한다고 막 물어볼 땐 언제고 팍 쳐서 쇽바이트 났으니까 무 뽑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 뽑듯이 아들 챔질 할 때 쭉 그냥 올려 알았지? 이만큼 올려 이만큼 사람이叫 이렇게 큰 걸 맞았어 사자 아니야? 사자? 겨울어 겨울어 Rise ع surreal 니stag? iente spé 뭐에요? 몰라 Watermelon 멜론 워터멜론? 그럼 아들도 괜찮은데? 아들 우리 광어 필요없어 저런거 잡아 알았지? 아들 알았지? 시가다 시가 이건 우와 사자 넘겠는데 이거? 사자네 아들 우리 우럭 창피하다 뭐하러 가자 히트 아 파이팅? 아 더블 히트네 선장님 나도 하나 왔어요 나 우럭같은데? 어 아니다 오 좋아 어 여기 강화 맞췄구나 아들 야 아들 그래도 우리 같이 먹을 수 있엄마 아빠 느낌이 어땠어? 어 그냥 와서 턱 쳤어 자 후킹이 제대로 됐죠 한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사자 조금 빠질 것 같은데 어 사자는 되겠다 야야야야 야야야야 딱 쐈잖아요 오우 사십사 쇼파이트라더니 한 마리 있습니다 회의 안 사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텅 했어 뭐?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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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들 진짜 못생겼어 맞는데 그래 둘 셋 타고 지금 천지는 좋았는데 야 아빠가 딱 봤다 아이 그러니까 아들 이게 팍 치지 말고 지금처럼 딱 좋았어 딱 잡았을 때 왜 신발 좀 좀 긴장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겠어 어 긴장하면 손해야 긴장하면 손해야 한 마리 있잖아 자 여기서 한 마리 탁 와야되는데 아니야 내가 아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탁 치더라고 그러더니 이름이 깜짝 놀려가지고 바로 텅지를 하니까 저 파이트가 난거야 나 진짜 잡아서 한 마리 응 네 욕자가 몇일이야? 욕자가 몇일이야? 욕자가 몇일이야? 나이치 자 자 폐이트 오오 이틀 예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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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거 오우 이야 좋아 오짜 되겠다 오짜 오짜 되겠어 오짜 되겠어 오짜 되겠어 얼마나 더가? 어? 오짜 오짜야? 어 아빠 어? 둘에 채는 거 아니야? 셋 어어 하나 둘 셋 하고 쭉 뽑아 이렇게 멸치웜 써보세요 멸치웜에 지금 반응이 있네요 아들 네 걷어 오빠 너 바르는 거 너 화장실 좀 어 그래 옷자네 옷자 아니 이 웜키기가 도대체 언제쯤 잘 될지 저는 우리 안 간다 자 뒤에 얼른 식사하세요 아들 아주 그냥 기다렸던 듯이 그냥 아들 어? 손상 밥은 말아먹는 거야 그래? 아빠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 아유 손대 잡으라고 고시를 해 줘야지 아우 감사합니다 손대 고시를 해 감사합니다 니가 했어야지 마 아들 오늘 꽝 치나? 아니야 꽝 안 칠 거야 꽝 치면 어떻게 해 안 돼지 아빠가 꽝 치래요 야 너 꽝 치냐고 물어봤지 꽝 치라고 하는게 아니고 아빠가 꽝 치라고 했잖아 응 아빠는 너보다 니가 더 막 겹기를 바래 잘 먹겠습니다 아빠가 천천히 먹엄마 아 맛있는데 잘 먹네 밥 맛있어 밥 맛있어요? 나 여기 뱉하러 다시 와야되겠다 얘가 오늘 손상 밥맛을 처음 봤어 그래? 환장하셔야 돼요 아 끝나? 진짜로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거 더 맛있어? 어?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 오케이 야 한 시간만 더 있다가 먹어줘 너 해줘 찜 아 아빠랑 또 와? 짱 또 오자 뭘 잡고 또 오자고 그래 인마 또 거지? 어? 왜 거지? 아니 너 잡으면 잡는 거 봐서 잡는 거 봐서 아들 너무 천천히 먹으니까 정리가 안되잖아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빨리 먹어? 아 너무 어떡해 아 밥을 먹었더니 인연이 는하네 자 10분정도 이동합니다 커피 한잔씩 다 하세요 아들 이제 끊어야 되겠는데 어? 어 가봐 가봐 자꾸 외기지 말어 살껴 야 끈질기게 먹는다 끈질기게 먹어 야 니가 이러니까만 아빠가 욕먹는 거여 어 사장님 근데 너무 매워요 매워요 매워? 매워서 좋아? 이게 좋은데 너무 맛있어 어 그래 어차피 욕먹는 거 많이 먹어 똑같아 똑같아 야 맛있다랑 똑같이 수나마 물세탈이 조금 낫네요 오 좋아좋아 아들 모자 써야지 자 자연진입입니다 오빠 선물? 잘 먹었습니다 했어? 잘 먹었습니다 자 들물상에는 자 앞에 히트 뭐야? 어우 우록이든 뭐든 히트가 어디에요 이야아 아들 봤지? 우럭 우럭 야 강세 귀엽다 기다림이야 참내 아들 껑쳤으면서 재밌냐? 어 어 아빠 걸렸다 어? 어? 그대로 있어? 짱 잡으세요 잡으세요 어 캐나포 어 그래도 하다 하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딱 이렇게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라운드 어 소연아 어 어 모르겠어 자 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라고 놀고 있을 수 없죠 어 아 아니 아니 입질했어 우럭인지 뭔지 아들 저 갈매기 못날라간다 맨 뒤에 하니씨 선비 받아 선비 갈매기 야 너 왜 안날라가냐 다친건가? 아까부터 날개짓이 왔는데 날아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헤리벅업을 못하고 와 이거 아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는구나 날개짓 하네 근데 그 때 왜 날개짓을 못하더라고 용서리 놓고 라강을 못났어 왜 하하하 하하하하 참 신기한 녀석이 있어요 그렇게 여기 안 가냐 신기하네 예 그러게요 사람도 안 무서워 오히려 가까이 와서 친한 척 하네 갈매기가 불같이 있는 거 처음 보네 선태야 손 조심해 애기야 너 이거라도 봤다 봤어 예? 날라가네? 아니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저 자온네 자 여기 5, 6m 옅등 올라갑니다 자 옅등 시작했네요 아니 갈매기가 날개짓을 할 줄 아는 녀석인데 사람이 툭툭 건드려도 안 가고 참 저런 녀석 처음 봅니다 참 저런 녀석 처음 봅니다 히트 히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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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광원 아닌가 또? 오? 오 드래그를 쳐요 오 드래그를 쳐요 그렇게 많이 풀지도 않았는데 훗 야이 큰건줄 알았네 안내 아빠 아까 구형색이지? 오 핑크야 남자라면 핑크야 하하하하 자 두 마리 우리 먹을 수 있겠어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뒷뒤 어 아들도 조심해 갑자기 나오는 거야 원래 광어가 살벌해 우럭 대박 우리 우럭이랑 너무 비교되지 그래 그럼 우리 오늘 회는 뱉어지게 먹는거야 달봉이 좋아하는 우럭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광어 좋아하는 두사람이 지금 부장포에 있거든 어우 후킹 제대로 됐어 아 이 시기에 달봉이가 광어를 세마리를 잡어? 어 두마리인데 두마리야? 응 그럼 우럭 치고 난 세마리 짜라 아 저 진짜 너무 환장하시겄네 하하하하 그냥 저럴테니까 꼭 하하하하 히트! 하하하하 뭐지 우럭인가? 우럭이야 우럭 그래도 우럭이가 백이 하하하하 아 우럭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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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우 아들 들었지? 자 막판스포트 광어 둘 우럭 둘 아들 화이팅 아들 화이팅 우럭 잘 나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우럭이야 우럭 우럭이야 우럭 우럭 하하하하 하하하하 작은건데? 오우 야 그래도 왼방새는 나온다 아들 이리와 아빠 옆으로 가 저 바닥을 스치듯이 가봐 계속 난 지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의도를 알아? 바닥을 쿵 찍었지? 그럼 살짝 드는 거야 또 쿵 찍지 말고 바닥을 쿵 찍고 살짝 드는 거야 또 쿵 찍고 살짝 드는 거야 또 쿵 찍고 들고 들어 들어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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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뭐 발로는 거 아니야? 왜 그 닥식 때만 나오지? 잡았어 아 무거워 들어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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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 키는데 무거워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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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우리 개 좋다 더 더 더 3장 있게 드려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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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괜찮아 회먹을 수 있어 형태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내가 찍어줄게 사진 찍을래 아빠 그래 한 마리 잡았네 아이차 여기가 명강자리였네 어 그러네 아이차 어 손 내미는 건 또 어디서 배웠어 지금 3장이 어떻게 배운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와우 괜찮다 와우 괜찮다 구슬 잡아 구슬 아유 그래도 손 막 닿네 와우 아들 가기 전에 꽝은 면했어 그 좋은 명강자리 지 애비만 하고 말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참 내 자식 몰라 자자마자 갔는데 하하하하 신장에 그걸로 자리 줬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가 못했구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광다에 자리가 어딨어 오 운이지 아이씨 어 잘 먹었어 동지야 거기 명강자리지?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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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손반 좋았어? 어 재밌었어? 응 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니 한 마리 잡는다 우리 아들 사실 낚시는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야 즐기려는 거지 오호 오늘 아빠가 아들한테 많이 배운다 어 근데 왜 갑자기 우럭 잘 나온다 여기 포인트? 효진 아들 아빠가 이걸로 잡아보겠어 아빠가 이걸로 잡아보겠어 이게 단차가 봉돌부터 바늘까지 높이라고 했잖아 응 이게 조금 낮았어 이게 조금 높았고 이건 한 60cm? 60cm 정도 됐어 네 자 아빠가 이걸로 잡아보겠어 살짝 들어 이렇다 가끔 쿵 찍고 바닥에 느껴지면 다시 살짝 들고 또 우럭인가? 오 뒤에 히트 와 여기 우럭 잘 나온다 우럭밭 좋아 나의 대상어도 우럭이다 응 맞아 우리꺼에 넣어주시게 어? 주셨어 감사합니다 자막냄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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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럭인가요? 네 와 잘다보신다 거의 막판입니다 거의 막판이고 방어두 롯셀마리 아들놈이 하나만 한 마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맛은 본 것 같습니다 여튼 올해는 서해권에 이것저것 안 해본 곳 파이라바는 꼭 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르를 추가한 한치도 좀 가야 되겠고 갈 게 너무 많네요 시간에 맞춰서 원투낚시도 좀 다니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한 12시 지금 자가지고 3시에 깨가지고 운전은 집사람이 해줬는데 이렇게 맘 편하게 잠을 들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한 3시간 자고 왔는데 아들 녀석도 잠 거의 못 자다시피 비슷하게 하고 왔는데 얘기를 많이 했죠 오늘은 팀이다 그리고 서로 격려를 좀 해주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좀 초등생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한 건데 꿋꿋하게 하는 거 보고 좀 측은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여튼 권모선장이 어린날 선물 준다고 데려오라고 해서 배를 같이 타봤습니다 저 녀석은 우럭 한 마리 잡고 또 오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낚시꾼이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히트라고 히트! 히트! 네 잘했다 와 후미는 진짜 막판까지 여기서 입항하는데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10분 거리 정도 걸립니다 참 잠은 퍼지게 자고 하게 생겼네 좀 굉장히 멀리 나왔어요 진짜 4,5,6물만 됐어도 물색이 이시경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하필 칠물이라 물 색깔이 뿌옇다못해 흙탄물입니다 이게 여튼 뭐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아들내미 데리고 와서 우럭 한 마리 잡았지만 재밌게 놀다 갑니다 다음번에 무창포를 오면 신주호를 한번 타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저기 좀 많이 놀러다니겠죠 자 마지막 흘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을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다리지만 하고 입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트레이트 훅에 껴보는 걸 해보니까 연습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시지 말고 에이 뭐라고 할까 연습이 없으면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원 쓰고 버리시지 마시고 다 쓰신 후에 다시 가셔서 훅 스트레이트 훅 미는 방법 그걸 좀 연습을 좀 하세요 덕분에 너무 좋은데 내가 우리가